맨 오른쪽께 짝지. 재민이? 재민이 먼저 조금 낮게. 눌러. 눌러.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재미를 한 건데. 또 숨겨요. 아 어렵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있잖아. 타겟 잡고. 재민아 저 제일 큰 형 있지? 제일 큰 인형. 딱 저기를 보고 타겟. 맞췄나?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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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운데로 지나갔어 가운데로. 인형 인형 사이로. 야 저게 더 힘든 거 아니야? 정확히 한가운데 스트라이크. 역시 투수 해내겠다 투수해서 가운데로. 저게 더 어려운 건데 저거. 더 어려운 거였는데. 두 개 맞힐 수 있었는데. 어 재미나 반칙이야. 그러면 안 돼. 확실하시네. 유치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뭔가 아쉬운 거야 지금. 잘할 수 있다. 자세 잡고. 시작. 해봐 딱 낮게. 그렇지. 두 개 아닌가? 하나 하나. 아니야 아니야. 에이. 확실하시네. 진심이었어. 그렇지. 그렇지gun. 들어 왔어. 들어왔어. 있 Banana.. 우와아.. 재구력이 좋아진 거지. 너무 잘하는데요. 우와아.. 야 라스트 하나. 자 마지막 집중 하고. 제. 좋아 재미 þ 용 저다. 좋다! 자! 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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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좀 낮았다 와! 야! 대형이 잘했어! 오! 복수야 지금 복수! 자! 이제 시작한다! 민주야! 아빠의 복수를 해줘 아! 아빠의 복수 포싱! 포싱 그림을 잡았지? 어! 야! 말 시키지 마! 하하하하 그냥 게임 시키는데도 바로 포싱을 잡더라고 포싱을 잡더라고 민주야 괜찮아 편안하게 감 잡고 높게 안 던지면 돼 민주야 뭘 던지는대로 아 지금 좀 높지? 아 지금 좀 높지? 아 높아 단계 민주야 가만 잡으면 돼 두 번째 볼 때 같이 잡히겠다 그치 오! 오! 나는 더 억울한 데 갔는데 그치 그 사이로 간 게 지금 계속 내심 마음이 걸리는 거지 편안하게 해 두 개 높은 거보다 민주야 낮은 게 나 어 괜찮아 괜찮아 또 있으니까 민주 괜찮아 민주야 괜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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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번만이 각오 잡는다는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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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제 감을 잡았어 낮게 던지기 시작했어 자 아빠만 잘하면 돼 동점이야 지금 동점 이제 동점이야 2대2 자 공 마지막 하나 대박이다 민주야 맞추면 어떡하지 맞추면 어떡하지 맞추면 어떡하지 맞추면 어떡하지 맞춤다 맞았다 맞았다 오! 그 적 좋은데 저게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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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민주야! 저 진짜 좋아하는 거다. 김병현 진짜 좋아하는 거다. 저 진짜 좋아하는 거야, 지금. 야구는 안 쓴다면서? 엄청 좋아하셔. 아빠가 복수를 해줘서. 대박이다, 민주. 재민이하고 민주는 민주가 승리한 걸로. 아빠랑 이제. 아주 좋아요. 재민아, 복수는 아빠가 해줄게. 네. 아빠, 아빠 포지션이 뭐야? 투수, 투수. 그렇지. 삼촌도 투수지만 아빠가 복수해줄게, 3대2니까. 삼촌은 포지션이 투수가 아니고 복수야. 세상에. 아버님. 이거 하나 맞춰야죠. 이거 하나 맞춰야죠. 왜 작은 거 하지, 왜 그냥. 오케이. 맞을 때까지. 이거 한다고? 보이지도 않겠다. 매절이니까 또. 저 정도는 맞춰줘야죠. 와, 저거? 지금 둘 다 재민이하고 민주가 복수 되니까. 전쟁이야, 전쟁. 이게 지금 웬만한 메이저리그야. 맞아요. 결승. 아빠들의 결승이니까. 아빠들의 결승. 저거 맞출 때까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자, 그러면 형님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자. 아, 까비. 진짜 어렵겠다. 와. 띵금이, 띵금이. 아,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지? 와, 저거. 보여요? 아, 색상. 색상은 맞췄네. 형님 지금 현영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이렇게 하실. 빵빵. 아직도 그때.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는 그때. 네. 와, 이거 맞아야 돼. 야, 이거 갈 것 같다. 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야, 가만히 있잖아. 지금 찔냈어. 저거 저거. 민준이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방해하더라고. 재민이 방해? 그래갖고 반칙이야. 그만해. 방해하는 거야? 민준아한테 줘가지고. 재민이 방해하는 거야? 재민아. 재민아. 삼촌 재민이 좋아하는데. 삼촌이 얼마 그건데. 그러면 안 되지. 민준아 가만히 있잖아. 아, 저거 진짜 이기고 싶은 걸 모르겠어. 아, 이거 맞을 것 같아, 이번에. 아, 전. 안 맞았어. 와, 형 목숨 걸고 하시네요? 진짜? 맥숨 걸고 하시네. 아, 아니야. 무슨 목숨 걸어? anska 웃어. 동, 동! 동!! 동!! 동!!! Серг J Bureau 1 중근이가 제구력은 좋아요. 병현이 형은 언제 한 번 이겨보겠습니다. 1대1이니까 무승부로 하고 다음 게임으로 한 번 승부로 보자. 우리 안타 게임 한 번 해보자. 안타 게임. 자, 가자! 어휴, 빨라! 이게 타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니까 민주가 놀랐어. 저도 근데 놀랐어요. 근데 안 피하더라고요. 공을 안 무서워해. 자, 아웃! 자, 이건 세컨드 땅볼! 오케이. 오케이. 바보! 바보! 저 승부야 어떡할 거야. 내가 미안하더라. 저기로 당겨쳐. 저거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간다. 아니야. 상일에 보고 있는데. 안타. 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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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뒤로 와. 뒤로 와. 진짜 오지 못해. 어, 지금처럼. 아우, 잘 쳐. 아우, 안타! 오우, 2점! 자, 마지막 하나. 당겨쳐. 당겨쳐. 내가 뒤로 와, 뒤로 와. 잡아야 돼. 아빠 잡나요? 아빠, 아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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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만 해가지고 또 수비는 또. 그렇지, 외환 안 나가봤지. 아니야, 타워가 너무 빨라서 안 돼, 저는. 오우! 오케이, 한타 세 개! 자, 3점. 자, 이제 민주. 자, 민주. 아빠 봐주면 안 되는 거야. 봐주기만 해봐. 돈 내야 돼. 알았어. 봐주면 진짜 돈 내야 된다니까? 정혁? 아우, 무서워. 집에 들어오지 마. 민주야, 정확히 딱 절도 있게 쳐야 돼. 막 이렇게 치면 안 돼, 그냥. 집중해서. 재미 잘 접어. 자, 갑니다. 오우! 바로 준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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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오우! 아, 슬라틴 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야, 한 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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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뭐라고 했어? 알았어, 알았어. 아! 뭐라고 했지? 받지 말라 했지? 그러니까. 오우! 왜 이렇게 잘 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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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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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잡아야지, 지금. 팀워크가 안 맞네. 서로 믿으면 어떡해. 아빠 거요? 어! 제미야, 잡아. 와, 화났어, 화났어. 지금 제민이. 잊었어, 지금. 제민이 화났어. 제민이 화났다. 3대3 동점. 제민아, 동점이야. 오케이, 잡아, 잡아. 오우, 지금 제민이 올라왔어. 자세 났었잖아, 지금. 야, 이거 이렇게 집중된다. 그러니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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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났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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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니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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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지막! 이게 결정구야. 마지막 구야. 마지막! 마지막 결정구! 마지막 이게 안타를 치느냐 못 치느냐는 민주우 손에 달렸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다. 자, 간다. 진짜 야구, 야구 천재예요. 거의 탕 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박수! 오, 재민! 야, 민준 마지막 홈런 쳤어. 와... 민준아, 민준아 제일 멀리 쳤어, 그치? 이거 지금 드라이버로 친다면 한 250? 저 스윙으로 골프 치면 되겠지. 가위바위라! 야, 재민이 잘했어, 가위바위라! 아, 누라라. 표정이 안 좋다, 어떡해. 표정이 안 좋아. 삼촌이 저녁 피자 사줄게. 오, 진짜! 오, 이제 웃는다, 이제 웃는다. 재민 피자 좋아하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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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